네 안녕하세요 X1의 기둥 한승호입니다 인사 둘 셋 안녕하세요 X1입니다 형준입니다 X1입니다 네 X1입니다 준비 시작! 아니 너무 센데 10초야 10초 못 찍은 거야 10 9 10 9 9 8 8 7 6 5 4 뭐 하는 거야 3 벌리는 거야 벌리는 거야 벌리는 거야 벌리는 거야 앞에 동생들 다 이쁘게 찍은 거 봤는데 앞에 친구들 좀 뻗짝뻗짝 했으니까 사뭇 다르실 거야 아 깜짝이네 1 1 1 2 2 1 1 2 1 2 2 아 끝났어? 아! 악마! 에프에프 또 붙여! 에프 붙여 에프 에프 붙여 에프 안무를 보시면 이렇게 번쩍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한테 숨겨져 있던 그런 잔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번쩍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춤이고요 여러분들 삶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들 땐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찾아 떠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상해보았습니다 응가하면 하트 손끝을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저녁 가슴 샤실까요? 아저씨 그거 하지마 동태 씨 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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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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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왕 같지 않아요? 대왕 같지 않아요? 모니터 하러 가시죠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성숙해지는 거에요 나는 성숙해지는 거에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 많이 해요 생각 많이 해야 뭐든 준비가 된다고 아아 발 카리스마 있게 하나 둘 셋 철컷 감사합니다 잠시 받겠습니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얻어라 얻어라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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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음을 바꿔 시작 10 9 8 야 나 지날 거 같아 아아 빈혜 힘내 빈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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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어를 들으면 이니어를 터질 뻔했어요 이제야 아하하하 약간 이런 느낌 사과 처럼 빠 coup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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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오케 후 아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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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케 오케 동작이여서야. 나는 오늘 다 퍼뜨려야 돼. 내일 가망이 없어? 나 오늘 아닌 기회가 없어. 둘 중 하나는 살려야지. 여기 있는 내일의 주인공. 내일의 주인공. 얘랑 형준이 옆을 피해야 돼. 갇혔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저 구멍 뚫어서 날리고 줄까? 답답하겠다. 이렇게 얼굴 가까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좀 더 신박하게 더 가까이 가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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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프에. 네. 네. 자 앞으로 들어볼까? 앞으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언제요? 고마워라 고마워라 네 제가 1억이야 야 놀라지 마 봐봐 이거 좀 한다 야 승훈이 찍은 거 보여줄게 승훈아 너 좀 한다? 굳이 잘하네 우와 놀랐어 마지막 이거 아시죠? 와 이거 뭐예요? 뭘까요? 승현이 형 생일이라고 와 이거 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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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타니예요 이름 뭐예요? 저요 저요 타니인 줄 알았는데 짜증나게 안 돼 탄아 승훈이 형 이 캠이 처음으로 메이크업실에 들어왔어요 메이크업 뭐? 메이크업실에 들어왔어요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짜 화보가 묶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화보가 묶어주시면 안 돼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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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도